이 정도는 뭐 쿠키 킹덤 그 짱님이십니다 신입성 아직 다운로드 안 받았어 할 생각은 없어 얼른 다운받으라고 내가 열심히 지원해주겠다고 아니야 지원해봤자 얼마나 해줘? 아이 야 일주일에 다이어트 5천 개씩 스턴블 가이즈 스턴블 가이즈 스턴블 가이즈를 해야지 해주세요 그치 우상 스턴블 가이즈 도훈이 형이 재밌다고 인정한 게임 턴니 형이 재밌다고 인정한 게임 몇 개 안두고 calculus 마 Hadi 대난 hats 미찬 którzy 죽게 롱 어느정도 전추량만 되면 무조건 깰 수 있어 여유 못 깼어 풀타임을 아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풀타임을 안 아껴잖아 그럼 또 못 깨는거야 이렇게 쓰잖아 여기서 스턴을 먹이고 이렇게 녹잖아 끄면 못 깨는 거지 지금은 여유가 깼겠다 그럼 이거 자동으로 돌리면 못 깰 수도 있어 자동으로 돌리면 거의 못 깨지 그 단계에 올라가는 3개 밖에 없어 뒤에서 매빅 따라가는데? 아 그거 그냥 계속 앞으로 가야돼? 어 너가 아마 누워지 나 밖에 없어요? 그냥 이렇게 타셔야 돼 이 인용도 있어요? 어 네 파트처럼 어 맞네 우리 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잠깐만 이거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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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